아유 우리 잔디 놔두고 안 죽어요 그러나저나 우리 잔디가 106만 금 잔디입니다 중2병이 점점 심해지네 신도 연락 못추는 게 왜 이렇게 깝치냐? 니가 춤이 뭔지는 알아? 너 뭐라고? 다음 봄을 하트 날리던 애가 잔디야! 하.. 짜옵나 이게 무슨 잘못을 저지하는지 알기나 해? 이제 눈만 맞춰도 레저를 막 쏴 알바! 아 짜증나! 저렇게 예쁜 걸 같다고 엄마가 없다고 무시를 해뒀으니 잔디가 탑출했대 잔디야! 난 꼭 걸그룹 될 거라고! 아빠! 힘들다 잔디야